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이제 예비 고3이죠. 이제 고3 수험생활 앞둔 여러분, 올해 봤던 마지막 시험, 12월 19일에 봤던 학력평가, 세계사,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의 첫 페이지에 항상 이런 말씀 쓰잖아요.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진짜 고생하신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냥 뭐 너무 열심히 안 풀고 그냥 풀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집중해서 어떻게든 한 문제 맞으려고 노력했잖아. 잘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잘하신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겁니다. 이제 예비 고3이기 때문에 수험생활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겨울방은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세계사를 선택하려면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시점일 텐데 제가 여러분을 긍정의 힘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저와 함께 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볍게 총평 볼게요. 자, 일단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그 정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역적인 개념이 나오거나 선택지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 학력평가 수준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어요. 볼게요. 자, 1번사. 자, 1번사. 물어봐침 학부를 물어봤는데 이게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게 왜냐면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세계사로서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기 앞에서 일본사를 이미 배웠을 거예요. 동아시아 역사를 저기 앞에서 배우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그때 배우니까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웠던 것 같고 인도사 역시 마찬가지로 1학기 때 공부하기 때문에 중국사 역시 마찬가지로 1학기 때 공부하니까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사, 서양사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중국사 의화단 운동은 이제 근현대사에서 배우긴 합니다만 뭔가 이제 좀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였거든요.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오답률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복습을 꼼꼼하게 하지 않았거나 또는 내신 공부였기 때문에 그때 바짝 공부하고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스스로 뭐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혹시나 내가 수명을 다시 준비하겠다. 내가 혹시나 이런 문제들이 틀렸지만 이건 맞았지만 이건 틀렸지만 세계사를 선택해서 내가 수명해서 꼭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신에서 공부했던 단원별 학습 말고 제가 동아시아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교과서의 단어를 싹 다 그냥 분해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주제를 묶죠. 서양사 먼저 하고 서아시아사 하고 인도사 하고 중국사, 일본사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교과서에 여기저기 흩어있는 거를 그냥 싹 다 묶어서 주제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혹시나 세계사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문제들이 왜 어렵게 느껴졌을까 우리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1번으로 바로 갑니다. 1번 밑줄 친 이 문명이래.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세요. 이 문명 무슨 문명일까? 이 부조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나왔습니다.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죠. 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그죠? 자, 라가시의 유물인데 이 부조에는 라가시의 왕 우르나인 쉐가 링기르스 신전을 세웠다는 내용이 스웨기에 문자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 문제를 풀 때 이 라가시라는 그런 도시국가를 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링기르스 신전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우르나인 쉐가 누군지 저도 몰라요.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교과서에서 다루는 핵심 키워드를 넣어놓고 어렵게 느껴지라고 낯선 키워드를 중간에 섞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콜로세움을 건립했다. 로마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죠? 저도 가보고 싶네요. 2번, 길가메시 서사지를 남겼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다. 그리스 이게 오늘날의 올림픽이 되었고요. 4번, 파라오가 신권 정치를 펼쳤다. 파라오, 이집트 5번, 하라파랑 모엔조대로 인더스 즉 인도 문명 물론 인더스 문명으로 보시면 돼요. 계획도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해설강을 찍으면서 자꾸 이제 조금 목이 좀 이런 수를 낼 거예요.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2번, 가망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망조가 무슨 왕조일까? 몽염, 몽염, 몽염 몽염에게 흉노를 몰아내라고 했대요. 아니, 몽염 장군을 파괴해서 흉노를 몰아냈다? 누구야? 진시황제 진나라야? 진나라 게다가 밑에 나와 있죠? 진승과 오강이 반란을 느꼈대요. 진승과 오강의 난두를 멸망한 게 진나라잖아. 진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굳이 한문을 쓴다면 이렇게 쓰죠. 잘난 척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진나라가 우리 교과서에 세 개 나라가 나와요. 한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자도 같이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 반란을 일으켰대. 진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고르시오. 시황제의 업적 분석행유. 정답 2번. 1번. 군기처를 설치했다. 군기처는 청나라의 옹정제입니다. 3번. 구품중정제를 실시했다. 구품중정제는 얘들아 위나라에서 처음 실시했거든요. 위나라 위촉오. 그리고 위진남북 출시대 통틀어서 다 사용합니다. 수나라 때 수문제가 과거지를 시행하기 전까지 관리된 건 제도였죠. 4번.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했다. 한나라 무죄입니다. 5번. 통제거 등의 대우나를 만들었다. 수나라 양재해. 영재거, 통제거라 불렸던 대우나를 만들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5번. 5번. 감사합니다.